엄마의 마사지를 받고 자는 거야 안녕하세요 애견탐방TV 흑임자 엄마입니다 흑임자와 함께 낮잠을 자거나 잠자는 시간에 엄마를 찾을 때 같이 덮을 수 있는 이불 택배 오자마자 기존 패드와 이불은 다 걷어내고 잠을 알러지 케어 이불로 교체해봤어요 환한 흰색이라 안방 분위기도 밝아지고 잘 어울리네요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임자를 재우고 이불 덮고 잡았는데 알러지 케어 원단이라 촉감도 좋고 듀폰 소노라 인증받은 천연 옥수수 솜이라 가벼웠어요 그리고 이불이 포근하게 감싸줘서 잠이 솔솔 옵더라고요 다고난 다음날 아침 이불 패드를 살펴봤는데 먼지 날림도 적고 반려동물 털이 이불에 별로 남지 않아서 가볍게 돌돌이로 마무리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불 패드도 밀리지 않고 알러지 방지와 동물보호하는 솜이불이라서 만족스러웠어요 잠을 잃지? 잠을 잃지? 잠은? 나른한 아침 엄마의 마사지를 받으며 이불에서 벌러덕 누워서 낮잠 자려고 하는 흑임자예요 숨을 잃지? vestil의 바보호하며 이불을 가정 크게 신경을 가정 음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